카페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회용컵은 재활용률이 낮아 환경에 좋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연말에 시행되는데요. 비용이나 위생문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영섭 기자입니다. 오는 10일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연말로 미뤄졌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 프랜차이즈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납할 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점포들은 반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컵에 의무적으로 바코드를 붙여야 하고 내용물은 소비자가 직접 비워서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코드 비용과 위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스티커를 붙이는 부분과 회수를 받았을 때 컵을 씻어야 하는 이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컵이 제대로 씻기지 않았을 경우 위생관리가 어려울 뿐더러 보관할 공간마저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또한 비용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소비자들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이미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고 있는 데다 일회용컵을 반납하는 것 또한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점주들은 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소통이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보증금제를 시행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소요될 비용이나 위생 등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컵의 표준 용기를 지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컵 회수 등을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이 잘 되는 용기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소비자 또한 체감하는 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윤영섭입니다.